속보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10월 7일 금요일에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로키가 발생했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열대요란이 발생하여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하고 있으며 태풍으로는 발달하지 못하고 열대저기압으로 일본의 선상강수대와 합해져서 일본 열도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고엑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시속 65km 열대저기압으로 세력은 약하지만 넓은 지역에 선상강수대가 형성되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8일 토요일에도 비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로픽탈티빗에서는 10월 10일 월요일에 태풍으로 보이는 중심기압 천오엑토파스칼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일본 도쿄해상까지 이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도쿄 근처에 상륙할 수도 있음을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이상의 장기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내놓는 트로피칼티빗은 장기 예보를 상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모델 예측 결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큰 신뢰성이 담보드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측은 내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미래의 기상 예측은 정말 수시로 변하기에 정확한 예측결과 신뢰도를 얻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